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진술 본부하고 없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을 말아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관성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다음에 달리 진술했던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범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사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고 같이 한 분들은 다 나몰라를 한다는 게 저희 국장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옆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저희 국장한테 그러니까 제가 재갑한다는 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측근들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측근들 이야기하니까. 유 전 본부장 오늘 또 재판을 출석하면서 거짓으로 이야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최근 숨진 전모 비서실장도 저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죠. 전모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 사실 성남FC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본인이 사실은 정진상 당시 실장과 함께 네이버 측을 접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네이버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광고비로 전환해서 희망살림이라는 데를 통해서 성남FC로 들어가게 설계하는 데 아마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도움이 주면 그게 불법이라는 것을 전모 국장도 알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남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검찰이 와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는 이만저만해서 합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게 저는 바로 그 대목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검찰에서 초기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이 자꾸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을 때 지금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 보기에 진술 번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번복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가는 과정. 그리고 진실을 털어놓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가면서 그 전모 국장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은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뒤집는 게 아니고 진실을 밝혀나가고 있다. 이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밑에 나가는 자막처럼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지금 고인이 된 전모비서실장도 나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의 이 얘기는 최근에 김용전 부원장 측이나 혹은 야당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렇게 바뀌었냐. 이 부분의 신빙성을 부르니까 아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과거에 거짓말을 했을 때 지금 보리켜보니까 전모 씨. 최근에 극단 선택하는 전모 씨다. 아, 비슷한 생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유동규 씨가 본인이 비교할 사람하고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전 돌아가신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정말 공무원 입장에서 책임지고 성남FC에 대한 광고비 집행, 후원금 집행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검찰 수사에 따라서 본인이 정말 성실하게 일했던 그 공무원 생활 모든 걸 부정당했잖아요. 이런 부분이고 유동규 씨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직책을 맡겼더니 고관절세 맡겼더니 대장동 일당이나 손잡고 돈을 빼돌려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양심의 가책은 스스로 그렇게 느껴야 된다고 보고요. 진술 본복을 잡아간다? 실상 1년 동안 진행됐던 유동규 씨 재판을 보면 지난 공소장에는 돈 준 사람은 남욱이고요. 돈 받은 사람은 유동규, 정영학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게 진술이 9월 28일 날 검찰과의 면담을 통해서 바뀌죠. 그리고 10월 2일부터 5일 사이에는 남욱과 유동규가 동시에 진술이 바뀝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재판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내가 봐서는 형량이 단순한 돈을 받은, 뇌물 받은 자로 10년 이상 살 거를 단순히 중간에 전달했던 공여자로 되면 5년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그냥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보더라도 이거 아닌데. 신빙성이 없는데 진술해? 이런 지적이거든요. 재판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언한 건 아니고 재판부가 날짜도 좀 특정했으면 좋겠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특정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녹취록을 보면 4월 며칠이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그걸 특정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또 보면 유동규 씨가 증언하는 것들 중에 보면 골판지 상지에 1억을 줬는데 봉투에 넣어서 위투에 넣을 때입니다. 큰 위투도 아니고 어떻게 넣습니까? 이런 걸 상식적으로 재판장이 물어보는데 유동규 씨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규 씨는 지금 계속해서 본인이 불리하니까 저는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또 진술한 것도 있고 지저분한 차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건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법원이.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이 뭔가 좀 미흡하다라는 야당의 주장도 좀 있고요. 얘기도 있고. 전모 씨도 최근에 숨진 전모 씨도 저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이례적으로 고인이 된 전모 씨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의 수사 속도, 조율하는 걸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사람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후배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목표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 검사는 그렇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를 수사합니다. 사건을 수사를 하지 사람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던 늘 마음 한 구석에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이다. 이원석 총장, 본인은 할 일을 했더라도 유족과 혹은 그 고인이 된 분의 명목을 빌겠다. 유감 표명을 좀 했었는데. 그런데 검찰로서도 어쨌든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거 아닌지 하는 관측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참 저는 저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더라면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지금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한 차례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건의 지금 핵심적인 피의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저렇게 사과할 이유는 없는 것인데. 그런데 본인의 한 이야기를 보면 결국 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 또 본인이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이다라는 이야기들. 참 저런 게 이재명 대표가 저 한마디를 했더라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저는 공감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때문에 수사받느냐? 검찰 강압사에서 수사받는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였잖아요. 모든 책임을 검찰에 돌린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검찰이 이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하면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압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검찰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을 찾아나가고 추궁에 나가야 하는 단계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업무에 관여를 했고. 그렇다면 검찰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압박으로 느껴지고 있겠지만 그 압박을 검찰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 검찰이 이분이 핵심적인 어떤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늦추고 어떤 차질이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 여론을 좀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상황 자체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이슈를 조금의 어떤 잠재워진다고 하면 저는 아마 조만간 후속 조치들 취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쌍방울 수사도 마찬가지고. 쌍방울 수사도 사실은 전 씨가 그렇게 핵심적인 피의자는 아니거든요. 참고인은 다름이고 아직까지 수사도 안 난 분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부 말고도 여당에서도 극단 선택을 한 대한 최측근의 극단 선택에 대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니까 야당에서는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그 장면도 모아서 보겠습니다. 벌써 다섯 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장 최고위 한다면서 경기도를 찾아서 되뇌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간접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포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비통한 죽음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간접살인 운운하며 고인의 죽음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양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염력이라도 쓴다는 말입니다. 야당 대표를 고인의 죽음과 연결하려는 김기현 대표는 사악한 뱀의 혀를 닮아 있습니다. 검찰의 인간 사냥이 빚은 참극을 이재명 대표 탓으로 돌리려는 사악한 정치를 멈추기 바랍니다. 저장면 보니까 내일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만난다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도 관심이 되는데요. 일단 이 화면에서의 공방도 그래픽에 있고 실제로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금 정부 인사들이 부를 자격이 있냐. 그럼 이태원 참사의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지고 있냐라고 했거든요. 앞서 이현정 의원은 여론을 좀 보고 나서 검찰도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여러 행동에 나설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장동 의혹 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기소. 여론이 좀 어느 정도 가다듬어지면 그 기소도 이원석 총장은 순서대로 할 것이다. 김지진 변호사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일정이 늦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전모 씨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사건 굉장히 안타깝죠. 검찰총장도 그거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예정된 어떤 기소나 이런 일정들을 미룬다. 그럼 오히려 이제 검찰 책임을 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전모 씨 사망 사건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해서 검찰 수사에 지상을 줄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더구나 또 전모 씨 같은 경우에는 성남FC 사건에서 아까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주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여러 개, 다섯 개 이상의 기업이 연루돼 있지만 네이버가 이제 일정 재단, 특정 재단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는 과정. 굉장히 좀 교묘한 이 과정에 중간에 어떤 중간 어떤 연락책이나 아니면 중간에 이런 자금들을 받는 과정들을 좀 실무로 잠당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또 전모 씨에 관한 수사는 이미 한 번으로 이제 완료가 된 측면이 있어서 이 전모 씨의 죽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어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유동규 관련해서 어떤 신빙성이나 유동규의 어떤 성격, 본인의 성향 이런 걸 잘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뭐 마치 이제 전모 씨는 굉장히 좀 착한 사람이고 유동규 씨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유동규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건 이게 전형적으로 형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절도범이 막 도망치다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했어요. 유일한 목격자인데 당신 절도범이니까 당신의 진술이 신빌성이 없어. 이거는 형사사법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신빙성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 저는 진술을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측근들을 다 수단으로 대여해 왔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수단이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일단 김지진 변호사의 얘기는 유 전 본부장이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입장이 조금 바뀐 듯해 보여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유 전 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증언이 무게가 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